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상품코드를 이용하여 변경상품코드를 2,3부터 2,16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코드의 네번째와 다섯번째 코드가 b, g 이거나 h, t 이면 b, h 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면 or 함수 중간에 네번째와 다섯번째에 해당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추출한 데이터를 replace 함수를 통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3에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조건이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합니까? o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mid 함수를 통해서 상품코드에 가서 네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b, g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g 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mid 함수를 통해서 네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요. 컨트롤 C, 컨트롤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에서 b, g 대신에 h, t 라고 입력하고요. h, t.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replace 함수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replace 함수 입력하시고 replace 함수 안에는 첫 번째 old text입니다. 상품코드에 가서요. 심표 start 네번째부터 시작해서요. 심표 두 글자를 심표 문제에서요. b, h 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바꾸실 텍스트는 new 텍스트는 b, h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상품코드 그대로 a3셀을 선택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세 번째 5행과 그 다음 여섯 번째 6행 중간중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b, h 로 상품코드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1의 상품코드와 그 다음 표 3을 참조해서요. 생산 공장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코드의 마지막에 해당한 숫자가 1이면 대구, 2면 논산, 3이면 양산, 4면 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라이트 함수를 쓰실 거고요. 상품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부터 4까지 값이 구해지는데요. 사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데이터는요. 화면 상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닌 문자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코드표가 1, 2, 3, 4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셀 서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있는 밸류 함수는 조금 있다 쓰도록 하겠고요. VLOOKUP을 통해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 3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지역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문제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라이트 함수에 구하셨던 숫자가 아래쪽에 코드표에 작성된 코드와 형식이 달라서 이런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문제에서 밸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는 곱하기 2를 하시면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밸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를 라이트 함수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 문자를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 라이트 함수 뒤에다가 다시 한번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시고 그 숫자를 표 3에 가서 첫 번째 열에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지역을 찾아다가 F열의 생산 공장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매출액 단위 100만원을 이용해서 비고 영역의 순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단 매출액이 전체 평균 매출의 이상인 경우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건은 전체 평균 이상에 해당할 때만 순위를 구해서 표시할 거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수문자 별표와 탑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연결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조건을 주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일단 순위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수정하셔도 돼요. 어떤 걸 먼저 하시나 결과만,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요. 랭크 함수가 좀 더 어려울까요? 랭크부터 갈까요?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eq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D3의 데이터를 가지고 본민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비교할 대상의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매출액의 금액이 큰 데이터가 1등입니다. 내림차순이라서 내림차순은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매출액이 전체 평균 이상인 데이터 그러면 앞에다가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행의 매출액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전체의 평균값을 구할 건데요. 전체의 평균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 심표 전체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순위에다가 앞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숫자 8번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아까 랭크 함수 구하셨던 걸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평균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B3에다가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 회사명입니다. 입력받는 데이터는 상품 코드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상품 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제가 입력하는 중간에 키보드를 다른 걸 누른 것 같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상품 코드에 회사명은 상품 코드의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코드가 BG이면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상품 코드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상품 코드가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BG입니까? 상품 코드의 네 번째부터 두 글자가 BG입니까? 라고 입력할 거니까요. 위쪽에다가 두 글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 상품 코드에 가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값이 BG입니까? 그렇다면 FN 회사명에다가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빙그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빙그래 그렇지 않다면 케이스 다시 한번 복사하시고요. BG가 아니면 HT입니까?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HT라고 수정하시고요. HT면 해태제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해태제가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LJ입니까? 라고요. BG 대신에 복사하셨던 내용을 LJ라고 입력하시고 HT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V 하시고 LF라고 수정하시고요. LF이면 HT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 BG부터 LF까지 비교하셨고요. 나머지 LF까지 처리가 됐다면 셀렉트 문을 닫겠습니다. 엔드셀렉트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이름을 FN 해사명 선택하고 확인 상품 코드 바로 왼쪽에 있는 A3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두 글자를 이용해서 회사명이 셀렉트 케이스 구문에 해당된 케이스에 해당한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고 회사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표 2에다가 작성하시는 내용인데요. 상품 코드와 매출액 단위 100만원을 이용해서요. 표 2에 매출액 합계를 D20부터 D11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의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코드가 회사 코드 1 또는 회사 코드 2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액 합계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100만원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은 설정하실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게 해서 mi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D20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고 텍스트 함수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값은 조금 있다 구하고요. 그 값을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 큰 따옴표 안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와 샵 컴마 샵샵 샵 또는 샵 컴마 샵샵 0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100만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텍스트 첫 번째에다가 값을 구할 건데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 조건을 작성할 때 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상품 코드에 가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드함수를 통해서 상품 코드에 가서 f4 절대참조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b2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또는 c20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요. 보통의 배열 수식에서는 곱하기 연산자를 썼는데요. 이 곱하기 연산자는 end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또는 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OR 역할을 합니다. 배열 수식 안에서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b20 대신에 c20으로 수정하시면 바로 왼쪽에 그 코드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끝났어요. 신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매출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매출액 단위 100만원의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끝에 텍스 함수에 대한 형식은 작성해 놓으셨으니까요. 컨트롤 요구한 형식처럼 천단위 구분기호와 100만원을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실습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에 결과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